준호야, 스파링 한 번 하자, 우리. 5분 스파링. 5분? 여기는 뭐야, 브라운이? 네, 브라운 벨트. 바로 밑에. 자, 뽑으면 안 되죠. 아, 여기 좀 세겠다.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, 브라운 벨트인데. 아, 걸었다. 나왔다, 나왔다. 진짜 힘만 가지고 안 되겠다, 이거. 기술이 있어? 어? 끝내겠어. 끝내겠어. 저기, 웃으면서. 숨 못 쉬지? 아이고, 초코 들어왔네, 이게. 아이고, 그럼 끝이야. 엽수 몰라요. 감사합니다. 와우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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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땀봐. 난 힘들어. 됐다. 됐다. 배고프다. 웰슨이, 집 잘 지키고 있었어? 주짓수를 하고 왔는데 형이? 왜 이렇게 안 힘들어 해? 그러니까. 오늘 뭐 되게 많았는데. 한 거를 보여줄게. 이거 라바 있음. 시범을 보여주겠어. 애 좀 놔둬라. 약간 질척거리는 스타일이시고. 살짝 질리긴 한다고. 순을 뒤로 넘기는 거야. 이렇게. 쟤 인형인데 피곤해 보여. 그다음에 바로. 암바. 살려주세요. 그렇게. 암바. 를 씨. 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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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